복숭아는 신선들이 먹는다고 해서 예로부터 신성시 여겨져 왔는데요. 한나라 무제 때 동방삭은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유기의 손오공도 하늘에 있는 천도복숭아를 먹어서 불로불사를 누리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숭아는 중국에서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효심이 깊은 왕으로 알려진 조선 후기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성대하게 열었는데 그때 복숭아꽃 이천송이로 화려하게 꽃장식을 했습니다. 복숭아꽃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무릉도원의 피는 꽃으로 무병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민간에서도 복숭아는 여름철 기운을 북돋아주는 보양식으로 여겼는데요. 초복에는 삼계탕과 같은 고기를 먹지만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철 건강식으로 손꼽혔습니다. 복숭아의 영양성분만 보더라도 비타민C와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과연 장수식품이라고 할만한데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복숭아를 먹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숭아 껍질의 털 때문인데요. 꽤 많은 분들이 복숭아 털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평소 꽃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40%는 과일, 채소 등의 식품과 신체 접촉을 했을 때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꽃가루나 식품 알레르기를 편식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발진, 구토, 호흡곤란, 저혈압과 의식불명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유발할 확률이 가장 높은 식품 1위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숭아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는 당함량이 높아 대표적인 포드맵 식품으로 장이 약한 사람은 설사, 복부, 팽망감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장어, 자라, 전복,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과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어와는 상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장어를 먹고 제철 과일인 복숭아를 후식으로 먹기 쉬운데요. 복숭아 속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 소화를 방해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를 상황에 맞게 잘 챙겨 드시면 기력 없는 여름철 보양식이 될 수 있고 다양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드시면 더욱 좋을까요? 그리고 더 달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보관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소개해보겠습니다. 몸이 계속 축 처지고 잠을 자도 피곤하신가요? 복숭아는 만성 피로증후군을 개선하고 간 해독과 항체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스파르트산이 풍부합니다. 사과, 오렌지, 포도와 비교했을 때도 아스파르트산을 월등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복숭아 중에서는 백도와 황도보다는 천도 복숭아의 아스파르트산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스파르트산은 알코올 분해에도 효능이 있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땀을 흘리면 칼륨도 많이 배출이 되는데 복숭아는 칼륨이 풍부해 칼륨을 보충하기 좋습니다. 팩틴, 폴리페놀 각종 유기산은 지치고 기운 없는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담배는 백해무익이라 끊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복숭아와 같은 알칼리 식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복숭아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속 니코틴을 제거해서 독성을 없애줄 수 있는데요. 흡연 후 복숭아를 섭취하면 니코틴 대사산물인 코티닌의 배출량이 70에서 80% 늘어났습니다. 또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름만 되면 피부가 까맣게 잘 타시나요? 여름동안 휴가와 운동 등으로 야외활동을 하다보면 거뭇거뭇한 기미와 잡티는 더 많이 생길 텐데요. 피부 노화가 걱정이라면 복숭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복숭아의 수분, 비타민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탄인과 마그네슘 성분은 여름철 늘어지기 쉬운 모공을 조절해 줍니다. 또 흑갈색 색소인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억제해 피부 미백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복숭아는 천연 알칼리 식품으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체내 노폐물이 잘 배출되면 피부 안색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걱정이신가요? 미국 심장협회는 복숭아가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복숭아가 잘 익고 신선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숭아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해줘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 건강에 좋은데,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 팩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수분이 풍부한 식품이라 한 개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포만감뿐만 아니라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100g당 36kcal로 저칼로리 식품에 속하고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지방축적을 방지해줍니다. 팩틴과 같은 식이섬유는 장활동을 활발하게 해줘 다이어트할 때 자주 겪는 변비를 복숭아가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달고 향이 좋은 복숭아를 먹으면 기분까지 상쾌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복숭아를 먹을 수 있을까요?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 방법으로도 당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복숭아는 수확 후 며칠 후숙을 하면 당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수확 후 3일 안에 먹는다면 실온 보관하시면 되고, 더 오래 보관이 필요하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냉장고에서 일주일 이내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온도로 장기간 보관하면 단맛이 점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품종의 복숭아는 5도 미만의 온도에 노출되면 단맛과 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먹기 1시간 전쯤 냉장고에 넣어 8에서 10도 정도로 적당히 차게 드시는 것이 시원하고 단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마음껏 먹어도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행히 복숭아는 저혈당 지수의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당 농도를 높이는지를 표시하는 수치인데요.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55위하는 저혈당 지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40일로 저혈당에 속합니다. 하지만 복숭아는 당 함량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과다 섭취는 주의해주세요. 하루에 주먹 크기로 한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고 당분 함량이 높은 물컹한 복숭아보다는 딱딱한 복숭아 또는 천도복숭아를 추천드립니다. 한의약에서 복숭아는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성질이 평온하고 따뜻해 기력을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성의 생리통에도 좋은데요. 시력감퇴, 야맹증과 같은 눈 건강 뿐만 아니라 기침, 가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씨앗은 한방에서는 무월경, 산후에 오로 등 멍이 들거나 피가 맺힌 데 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씨는 반드시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아미그달린을 과하게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씨앗의 독성에 대해서는 헬시 꼬부기의 살구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름철 덥다는 이유로 찬 음식만 골라서 먹게 되는데 유일하게 따뜻한 기운을 가진 복숭아를 드시며 지치기 쉬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